한글자막 by 한효정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10장 1절부터 36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로 귀환 명령입니다. 36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역대기는요. 다이드 왕 이야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솔로몬 왕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 왕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대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의 이야기는 뒤에 읽어오면 크게 세 부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역대하 1장이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2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업적과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왕의 이야기.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지혜와 더불어 재물과 영광도 주시다. 역대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천마리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죠. 우리가 일천번제하면 천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천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천마리의 번제물 그러니까 짐승을 천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일천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역대하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1장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요구가 이 요청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뇌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뇌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혜, 지식, 재물,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거예요. 2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은 누가 준비해 놓았습니까? 다윗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준비한 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역대와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재료가 다 있어도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마음을 주셨고 솔로몬이 결심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도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결심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공급해 주죠. 이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제가 백향목 나무의 향을 맡아봤는데요. 와 정말 좋더라고요. 오래갑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역대와 5장 1절에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죠. 그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역대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공식적인 헌당 예배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팔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공식 행사가 아니었어요.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전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스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의 가득함이었더라. 미리 준비된 화려하고 거창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기념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노래하는 류이사람들 즉 아삽, 해만, 여두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나팔부는 제스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격하여 노래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의 가득했다. 그들이 어떤 찬송을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야 5장 13절에 이렇게 읽되어 있어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쉽게 말해 이런 찬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를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찬양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이 있으니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역대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역대야 6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꼭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나위스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역대상 마지막에 또 중간에 기록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년에 가득했다라고 역대야 7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 모습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만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이런 사건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이런 사건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번성하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라는 거예요.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과 함께 명성을 얻었습니다.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혜와 더불어 지식과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이야기가 역대하의 8장과 9장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하 10장 1절부터 아주 끝부분 36장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왕, 따위당, 솔로몬 왕으로 이어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루오바 왕 때에 갈라지게 되죠. 루오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합니다. 이후에 남유다는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세워지고 피해되면서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이 세워지고 피해되고 세워지고 피해되지만 한 번도 그 왕권을 떠나지 않은 분은 하나님밖에 알겠습니다. 역대하에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역사를 잠깐 요약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은 루오바 왕의 이야기입니다. 13장은 남유다 아비아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함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 16장은 남유다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7장 20장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21장은 남유다 여호람 왕의 이야기입니다. 22장은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23장은 남유다 아달리아에 대한 반역 이야기입니다. 24장은 남유다 요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25장은 남유다 아마샤 왕의 이야기 26장은 남유다 우시아 왕의 이야기 27장은 남유다 요담 왕의 이야기 28장은 남유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 29장의 32장은 남유다 히스기아 왕의 이야기 조금 길죠 그 다음에 33장 1절 20절은 남유다 문하세 왕의 이야기 문하세는 55년이나 다 세는데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 21절 25절은 남유다 아문 왕의 이야기 34장부터 35장은 남유다 요시아 왕의 이야기 36장 1절부터 4절은 남유다 여호 아하스 왕의 이야기 36장 5절부터 8절은 남유다 여호야 김 왕의 이야기 36장 9절부터 10절은 남유다 여호야 김 왕의 이야기 36장 11절 21절은 남유다 시드기아 왕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야기의 흐름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 왕들의 이야기지만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왜 그럴까?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착응심을 줄 수 있는 남유다의 찬란하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왕들의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남쪽과 북쪽의 모든 왕들을 통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해답이 역대야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남유다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야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찾고 계신다 누구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제 마지막 크게 세 번째 이야기는 포로 귀환 명령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36장 22절 23절 딱 두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시드기아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사건이 대한 기록이 역대기의 기록은 남유다가 망했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고 시드기아 왕이 포로 잡혀갔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맨 마지막 36장 22절 23절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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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시금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역대기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십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막다른 길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생각나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붙으십시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읽으면서 꼭 은혜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의 역대화를 읽을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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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